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럼 혹시 이분은 아는 게 좀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R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특별히 우리 둘은 모르는데 시청자분들은 모르는데 혼자 하는 거 좀 있습니까? 아니요. 그걸 잘 모릅니다. 저도. 근데 이제 뭐 모른다고 해서 또 그냥 있을 수는 없고 현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바닥 이야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지나가야 바닥이지 현재 있을 때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고민을 하죠. 항상.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오늘 시장 이야기도 하나하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안 좋았죠? 네. 사실 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도 좀 반등이 나올까 아침에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코스피는 5포인트 상승하면서 2310포인트 언저를 출발했습니다. 역시 이제 기간 외우긴 현물 동시매도가 아침부터 이야기가 됐고요. 코스피가 장중 2288포인트까지 아침에 훅 밀렸습니다. 2288. 네. 장중 아침에 금방 밀렸거든요. 선물 플레이 때문에 그러는데. 다만 이제 기관과 외우인들이 선물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재차 지수는 플러스가 반전됐습니다. 초반 시장을 한 번 흔들었던 수급이 이제 9시 10분경에 기관 현물 매수에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다시 이제 시도를 한 것이죠. 코스피 2300전으로 이제 방향성이 그래도 부재했기 때문에 9시 45분경에 기관 선물 매도가 다시 전환됐습니다. 오전장을 지배했던 키워드를 좀 따져본다면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오전장이 오늘 대부분 다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키워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미국에 ISM 제조업 지수가 매우 낮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상승되니까 결국 원자재들도 수요 둔화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결국은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고 역시 이제 성장수의 반등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식의 논리들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보면은 태양광도 신재생에너지가 빠졌고요. 건설도 뭐 사우디 네옴 시티 개발 기대감은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부분 때문에 차익실현이 나왔고 조선주도 또 많이 빠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음식료 쪽이 상승했는데 역시 이제 소맥이나 옥수수 등 원자재가 빠지면 결국은 확대된 스프레드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는 거고요.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면 매크로상 어떤 이익보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이고 특히 이제 경기 방어업정으로 또 이야기 됩니다. 제약바이오는 아파도 이제 좀 약은 사 먹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엔터 컨텐츠 관련된 쪽도 뭐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가격 전가력이 있는 성장적 섹터인데 물론 밸류에이션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로테이션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이제 삼성전자 반등이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시장 하락에서 상승했던 인플레이션 관련된 스트리드들이 차익실현이 뚜렷하게 나왔고요. 외국인들은 5일 연속 프로그램 비차익 중심의 순배도가 이어졌고 오전 중 업종별로는 의료 종료나 전기전자, 음식료, 섬유의복, 의약품, 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강세가 이뤄졌고 말씀드렸던 건설이나 기계, 화학, 운수장비 등의 투자 관련 경기 민감주의 약세가 두려워지게 보였습니다. 1시 20분경에 이제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저점 하향 돌파하면서 금융투자, 연기금 등의 기관현물매수세가 유입됐지만 개인도 코스피 현물매도로 전환하면서 코스피가 잠깐 2276.63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 2276가 존을 내려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오후 들면서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강화됐고요. 여기서 마감 무렵에 코스피가 2300포인트를 아주 힘겹게 지켜냈습니다. 여타 아시아 증시와 달리 유독 대만과 한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고 일본이나 중국 증시는 그래도 풀었을 거고 끝났죠. 상대적으로 수출 유전도가 더 높은 한국과 대만 증시가 유독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운송장비나 화학 등의 매도가 이루어졌고 6월 이후로 본다면 외국인 매도의 70% 정도 이상이 전기전자의 업종에 집중됐죠. 금밀 같은 경우에 기관은 그래도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적인 매수세가 특징입니다. 기관들이 전기전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을 많이 샀다고 봐야 되겠군요. 사실 지수는 전자넥스가 방어했죠.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관세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까? 지금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그게 쉽게 관련된 부분들이 되는데요. 7월 6일부터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가 품목 리스트1의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USTR 이 부분에서 미국 기업 대상 피드백도 동시에 종료되기 때문에 백악관과 USTR은 어떤 방식이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내야 되고요. 결정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6일이기 때문에 이틀 정도 남았는데 아마 인플레 지표 이슈 때문에 관련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부분 품목에 대해서 조금 손을 대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다소 좀 이것도 나쁘지 않은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관세 연장 여부 결정한다는 게 관세를 계속해서 매길 건지 아니면 끊고 관세를 인하해 줄 건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연장하겠다면 미국과 중국이 계속 힘겨루기 하는 거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니즈가 있으니까요. 기대는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만 일단 발표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7월 6일부터 해서 8월 23일 그리고 9월 24일 순차적으로 관세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에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세 연장한 다음에 조금 안 좋은 거고 연장 안 한 다음에 좋은 거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품목에 대해서 그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기존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전체 품목을 아마 그렇게 하기엔 좀 힘들 거다는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품목에 대한 확대를 할 것인가도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반도체부터 봅니까? 네. 오늘 간만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라왔는데요. 제가 트윗 관련된 하나를 좀 가져왔습니다. 살다 보니까 별몇 트윗까지 우리가 팔로움을 해야 되고 일론 머스크 트윗도 팔로우하고 경쟁적 그런데요. 이게 고밍치 팔로우 관련된 트윗입니다. 애플 관련된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대만의 고밍치 애널리스트는 저희들도 트윗을 따라가거나 이런 게 많이 개인들도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장막판에 거의 나오면서 시장을 좀 더 하락세로 이끌었던 부분들이 애플의 오더카드 이슈입니다. 금요일 장막판에 TSMC에 대해서 3대 고객이 이례적으로 주문 조정했다는 소식이 룸으로 돌면서 시장이 악재로 작용했던 분위기인데요. 대만의 애널리스트 고밍치는 트윗으로 이를 반박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사실 냈는데요. 첫 번째 이슈로는 오더카드 루머는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 그래서 아이폰 14 출하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트윗하고 두 번째 트윗도 보여주시면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 원래 아이폰 14를 한 10% 정도 좀 줄인다는 루머가 좀 있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네. 오더카드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애플 신제품 양상전의 전망치를 소폭 조정하는 것은 다소 조금은 일부 있을 수 있는 흔한 일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애플은 신제품 출시나 실제 시장 수요 피드백 확인하기 전까지는 출하 전망치를 뚜렷하게 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본인의 의견입니다. 조명치 애널리스트의. 그리고 양상전의 공급망 문제로 출하 계획이 변경되면 애플은 오드컷이 아니라 보통 주문을 연기를 하는 것은 결정을 한다는 거죠. 컷을 하지 않고 주문 연기를 일정 부분 시간을 좀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아이폰뿐만 아니라 다른 애플 제품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봤을 때 그 루머는 좀 자기가 판단할 때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진다라고 트위스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 이제 약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빠진 것에 대한 오늘 좀 받쳐준 하나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키움증권에서도 오늘 SK하이닉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면서 가져왔는데요.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온 SK하이닉스 관련된 분석 리포트 중에 나온 걸 좀 제가 가져와 봤는데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지금 PBR 기준으로 0.9배를 하회했습니다. 이게 2004년 이후에 단 두 번만 0.9배 하회한 겸이 있는데요. 2016년 메모리 어팡 악화 때문에 적자 우려 등 때문에 그때도 한 번 갔었고 2019년 디렘 재고가 13주에서 15주까지 급등하면서 디렘 가격 급락에 따른 적자 우려 때문에 그때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금융위기 때는 0.6까지 갔습니다. PBR이. 이게 약간의 이제 뭐 뭔가 좀 다른 이슈였고요. 그 전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2004년 이후로는 두 번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때 대부분 보면 적자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지금 보면 밑에 쪽에 그 PB 부분 말고 이제 영업이익단을 같이 보여주시면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은 이 부분들이 급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0.9배 밑으로 갔을 때는 이게 밑에 보면은 회색 부분으로 그여진 그게 있거든요. 그쪽에 이익이 굉장히 줄어들거나 굉장히 적자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회색 막대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솟아져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나고 있는 구간인 거죠. 물론 가이던스는 향후 가이던스는 지금보다 조금 낮아질 수는 있는데 최근에 어떤 적자폭이 아니라 흑자폭이 저렇게 많이 나는 구간에서 PBR 0.9배 미만으로 내려간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키움증권의 논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SK하이닉스는 조금 사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하면서 목표주가 13만 원 리포트를 오늘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약간의 어떤 키움증권의 이슈이고 최근에 이제 뭐 저희 이제 반도체 섹터를 보는 것은 실적과 달리 다른 것에 연동을 많이 한다는 분석 자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글로벌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글로벌 전년비 유동성 YY 유동성 지수 이런 것들에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가 되는 것이지 뭐 PER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 주가가 같이 똑같이 움직인다. 그건 좀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뭐 크레디 임플스 지표 이런 것들이 선행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다소 이례적으로 최근에 실적 대비 부분에서도 PBR 0.9배 하회는 다소 좀 많이 빠진 것이 아니냐. 이게 글쎄요. 이게 뭐 버텀을 어떻게 뭐 지지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어쨌든 밸류션상으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많았는데 이것만으로도 주가가 오른다고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는 아무튼 이런 식의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도 하나 좀 말씀드리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에 3나노 공정 그러니까 게이트 올 어라운드 관련된 그 기술을 가지고 3나노 공정에 들어갔다라고 공식 발표가 나왔잖아요. 시장은 사실은 수요일 문제 때문에 좀 약간 긴가민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한 번 뉴스가 나온 걸 제가 찾아보니까 그 퀄컴이 대만의 TSMC 대신 삼성전자 3나노 공법의 초도 물량 고객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상당히 좀 주목할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GOS 논란 때문에 아마 퀄컴이 TSMC 쪽으로 물량을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시 삼성전자 쪽으로 3나노 공법의 초도 물량을 퀄컴이 삼성전자 쪽으로 파운드리 쪽으로 돌렸다면 아직 확인은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입장은 아니고요. 뉴스가 그렇게 하나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3나노 했을 때 중국의 업체가 초도 계약을 했다고 말해놨지만 사실 그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퀄컴이 이렇게 만약에 삼성전자를 3나노 공법에 돌아왔다면 제법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뉴스로 나와서 확인은 정확하게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건 조금 한 번 더 스타디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기억력이 정확하지는 않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께서 그런 비슷한 말씀도 해주셨던 기억이 좀 납니다. 반도체는 영업이익 많이 난다고 주가가 이렇게 쭉 간 게 아니고 오히려 그때는 주가가 더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 주가랑 영업이익이랑은 그거 일치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을 얼핏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었는데 혹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박는 거를 이상하게만 볼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살짝 더 들기도 하네요. 전통적으로는 반도체를 시크리컬 업종으로 보시는 투자자들은 보통 이제 뭐 IT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고퍼에 사라는 얘기가 실적 말씀 주신 실적이 안 나와서 퍼가 높아 보일 때 사서 실제 실적이 나와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때 팔아라는 게 전통적인 이제 약간 IT를 매매하는 격언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그 서버 쪽이 원체의 이제 발주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이 사이클이 좀 짧아진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있을 거라고 작년에 조금 기대들이 있다가 올해 들어서는 역시 다시 역시 테크는 그냥 사이클 업종이구나. 그런 흐름들인데 사실 부장님께서 되게 좋은 차트 보여주셨는데 시크릿 크롭종의 이제 박스를 볼 때 제일 이제 많이 보는 게 북밸류 기준의 PBR 차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이닉스들을 좀 접근하는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사실 이 PBR 차트의 이제 장점은 과거에 비슷한 업황을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사실 0.9배에서 0.8배 깨고 내려갈 때 그 간극이 거의 1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0.9배 딱 찍고 올라오면 좋은데 한 0.7 터치하고 올라온다. 이러면 거기서 한 2, 30%의 시세변독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게 대략 추세적인 흐름들이지 정확히 과거에 0.9 찍었다가 여기서 반등 나오고 이런 기계적인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지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튀어 오르기에는 V자 반대에 급하게 나오거나 그러기에는 트리거가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장기로 봤을 때는 그렇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이나 ISM 글로벌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들이 선행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애널리스트도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매력적인 가격 구간을 말씀하시지 당장 한 달, 두 달 뒤에 이 주식이 이 가격에서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뭔가 기준점을 잡고 싶은 거죠, 지금. 그래서 그렇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역시 한국의 지금 고질적인 문제는 수급의 이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하고 또 하반기 3, 4분기 정도에는 아무튼 디렘이나 랜드 가격이 빠지는 추세로 가는 게 일반적인 통용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초도에 말씀하셨지만 어닝의 하향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소 이 밸류이션이 조금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것만 갖고는 가지 못한다는 것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아직까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함께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들이죠. 2차전지. 조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와서 하나 지금 표를 또 따왔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보니까 이걸 보니까 다소 조금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쪽이 조금 힘든 이유가 또 있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좀 쉽게 설명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S&E 리서치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배터리 점유율 상위 3대 기업의 점유율 그리고 한국 3대 기업 점유율 격차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중국의 CATL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2.1% 늘어난 53.3기가와트 시장 점유율이 33.9%로 확대됐습니다. BRD 같은 경우는 210.5% 확대되면서 19기가와트 시장 점유율 12.1% 그리고 CALB 같은 경우는 154.3% 확대된 6.7기가와트 정도 점유율 4.3%입니다. 그래서 3개 업체의 점유율이 50.03%를 기록하면서 사실은 중국 업체 3개 업체가 이제 과반을 넘어선 거죠. 이에 반해서 국내 상위 3대 기업 점유율은 25.6% 이게 지난달 수치 대비 0.3%포인트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한편 올해 1월에서 5일 누적 기준 3개 각국 차량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157.4기가와트인데 전년 동기 대비 77.3% 증가했기 때문에 중국계 배터리 업체들은 대부분 시장의 성장을 상회했고요. 반면 국내 업체는 SK온을 제외하고는 다소 조금은 시장 성향율에 미치지 못한 거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주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1조 7천억 관련된 미국 단독 공장 건설 전면 재검토 이게 투자 심리까지 좀 악화된 상황에서 이런 자료가 또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2차 전지 섹터 관련된 센티가 좀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정말 많은 자료를 어쨌든 이 방송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좀 해주시는데 꼼꼼하게 여러 자료들 참고도 많이 하시고 아마 분석 혹은 뭐 여러 자료들 서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금은 진짜 방대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자료죠. 사실 매일 이 정도의 양과 데이터를 배속하신다는 거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방송 보시면서 오늘 지나간 이야기인지 하면 뭐하나 뭐 그런 말씀 하시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전체 시청자분들 가운데에도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은 사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이제 왜 빠졌는지 이런 것에 왜 오르는지 그것을 모르시니까 설명을 드리기 위한 자리니까요. 이게 뭐 저희가 하는 이 과정이 팔아라 사라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드리는 자리는 사실 아니고 다만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제 저희 의견이 약간의 의견이 표출될 수는 있지만 아무튼 객관적인 자료를 드리고 이게 이제 그렇다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난 걸 아쉬워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오늘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이유들이 있으니 다음에 투자할 때 꼭 참고를 좀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황정리는 사실 매일매일 한 땀 한 땀 해가는 루틴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예전 뭐 장 나쁘다고 빼먹고 장 오른다고 하루에 두 번 하고 더 느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이건 사실 장이 오르건 빠지건 루틴처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내 몸에 잔근육이 붙듯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진짜 뭐 서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자료의 방대한 양에 대해서 저도 늘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또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오늘 그 현대기아 10개 모델에 대해서 독일 배기가스 검사 불합격 관련된 이슈가 하나 떴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 아마 현대기아 관련된 차량 10개 모델이죠. 이게 대해서 약간 기준치 초과 지수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DUH라는 곳인데 이게 어디냐면은 1975년도에 설립된 독일 환경단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피스가 지난주 독일 검찰 압수수색 관련된 입장 표명을 하면서 현지 환경단체 DUH를 통해서 배기가스 검사를 받은 현대기아의 2015년부터 18년까지 10개 차종 질소산화물 기준치 초과를 주장했습니다. 독일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환경단체 자체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냈는데요. 이게 자동차 업계에 대한 최근의 행보가 2015년 르노라든지 그다음에 오펠 그러니까 당시 이제 GM 브랜드죠. 이쪽 그리고 2016년도에 FCA의 판매 모델이 베이가스 기준을 초과에 배출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그러고요. 이에 대한 후속 보도도 아직까지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알려집니다. 2017년 FCA의 디젤 모델 판매 광고를 중단하는 것도 유도하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인데요. 2021년 BMW하고 메리츠 벤츠가 파리 기후 협약 및 독일 자체 환경 규제와 비교해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독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자동차 업체에 대한 친환경 단체의 독일 내에 제일 첫 번째 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제 BMW나 메리츠 벤츠는 환경 기준에 부합한 판매 목표를 전개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업체들이 제시한 증거 자료에 대한 검찰 조사가 또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를 보도한 로이터는 판결까지 아주 수년 동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현대기아가 결국은 과거에 정부의 디젤 차량에 대한 베이가스 검사를 모두 문제없이 통과해왔다고 현대차는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게 검찰 조사 또한 타겟 조사가 아니라 베이가스 배출에 대한 일반적인 점검이라고 언급됐고 최근에 환경 기준과 관련된 유로세븐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전체 현대기아를 타겟한 게 아니라 아마 회사별로 돌아가면서 뭔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면 현대기아가 독일 검찰 조사 내용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라든지 제3의 배기가스 조사 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인 지표 입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메르츠 증권의 애널리스트의 이야기고요. 다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은 자동차 섹터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관련된 자동차 판매량이 그때 당시에는 아마 유럽 쪽에서 한 50%, 60% 이 정도 팔린 차량들인데 지금은 그 비중이 15% 정도로 이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메이저 차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혹시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런 코멘트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막 많이 판매되는 메이저 차량 차종이 아니고 과거에 팔렸었다가 지금 판매 비중이 매우 적은 편인 그런 차량들이 대체로 거론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업종도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유달리 일부 엔터 종목들이 좀 튀어 올랐는데요. 사실 이제 BTS의 단체 활동 중단 선언 때문에 동반 약세를 보였었죠. 그래서 이제 이익 성장률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정화할 것이다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SM의 경우에는 중성도가 높은 팬덤을 통해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상당히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이제 보유 IP의 확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사실은 리포트로 이루어졌는데요. 지배구조 이슈에 있어서도 외부 감사위원 설립을 통해서 다소 SM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 자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가 됐지만 사실은 BTS 관련된 단독 활동들이 단체 활동으로 연발부터 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콘서트 관련된 실적 추정치가 지금 단독 활동으로 변경이 되면 실적 추정이 좀 어려운 국면이 있죠. 솔로로 활동했을 때 얼마나 벌 것인가에 대한 추정이 사실 좀 어려워요. 거기다가 단체 활동을 못할 때 주었던 멀티플과 개별 활동을 했을 때 멀티플을 똑같이 줄 수 있냐는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이브가 사실은 중심이 아직 안 잡히는 거죠. 다른 엔터사들도 20배, 25배 이 정도 와 있기 때문에 다소 고멀티플에 대한 약간의 부담 이런 것들이 아직 좀 있다는 점에서는 이게 주도 업종으로 섹터로 막 치고 나가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봤는데요. 아무튼 하이브 쪽에 개인 솔로 활동 이후에 어떻게 가이던스가 변화한가에 따라서 멀티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서 기타 기획사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BTS의 멤버들 가운데 먼저 그 솔로 앨범을 발표한 분이 계시죠? 제이홉이죠. 제이홉. 네. 굉장히 그 전에 밝은 음악 쪽에서 이번에는 좀 약간 다크한 음악 쪽으로 음악을 조금 이제 본인이 개성에 맞는 이런 음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재능 있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앨범의 반응이 어떨지 이걸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정포로님도 정포로님도 엔터하문도 카리나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카리나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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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 레벨이죠. 넥스트 레벨이죠. 그렇죠. 넥스트 레블. 어디 소속이죠? 카리나는 카리나 소속인 거죠? 두 달 전까지는 제가 그 전문이었거든요. 하락장에다 까먹으셨군요. 그새 제가 엔터 업종에 조금 관심이 좀 떨어져갖고 그게 이제 그 제이와이... SM 아닌가요? SM이죠. SM 카리나. 팀 이름이... 에스파. 에스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SM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에스파. 어떻게 다음 센스 넘어갈까요? 네. 센터 빨리빨리 좀 넘어가실까요? 많이 힘듭니다. 시장이. 그다음은 지금 LPG 관련 주의가 좀 오늘 움직였던 하루인데요. JP 모건 체이스가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 사실 조금 과장된 리포트 같기도 하고 이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할 리포트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러시아가 하루 500만 배럴의 석유를 감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리포트를 냈는데 이런 날이 올까에 대한 의문은 사실 있습니다만 그렇게 500만 배럴 석유를 감산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38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너무 있게 좀 극단적인 보고서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러시아가 현재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자국 경제에 영향을 크게 타격을 주지 않고 하루 원유 생산량을 500만 배럴까지 줄을 수 있다라고 JP 모건에서는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원유 관련된 제재가 있는데요. 이역에 대한 러시아가 보복 제재에 나서면 결국은 본인들이 원유 수출을 상당히 줄이는 방향으로 보복이 나설 거다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하루에 원유 생산량을 300만 배럴 정도만 감산하는 경우라도 브렌트유가 배럴당 19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표를 또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나 이런 것들을 좀 봐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표를 한번 띄워주시죠. 미국의 원유 재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회색으로 된 이 밴드가 전체적으로 레인지거든요. 2012년부터 21년까지의 레인지입니다. 10년 정도. 네, 레인지인데요. 지금 파란색으로 동글동글하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이 선이 지금 현재 원유 재고 수준이거든요. 계속 1월부터 해서 쭉 올라오는 원유인데 평균치보다 활참 하회하고 있죠. 원유 재고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전략 비축료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특히 희발유 재고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평균치 이하로 거의 바닷건에 근접하게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미국 쪽의 희발유 재고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면서 유가가 최근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그런데 그다음 차트란을 보여주시면 미국의 정유사 가동률입니다. 이게 보시면 정유사는 가동률이 거의 최고치에 유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90% 이상 사실은 가동률이 계속 유지되기는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동을 90% 이상 하다가 항상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찌꺼기가 낀다거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제 설비를 갖다가 어느 정도 보수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동률 90%를 계속 넘기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조금만 줄어들게 되면 이게 유가가 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이렇게 가동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그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 표가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잘 보시면 가운데쯤 쪽에 사우스 코리아가 보이시죠? 가운데쯤에. 네, 아마 자국으로 있죠. 인디아 바로 밑에 사우스 코리아가 보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침공 후 100일 누적 기준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수입했던 주요 수입국의 순서를 나타낸 겁니다. 1등이 차이나가 당연히 1등이겠죠. 그다음에 2등은 독일입니다. 3등이 이태리, 4등이 네를란드 이렇게 됩니다. 5등이 터키, 그다음에 8위가 인도고요. 그런데 9위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발발 이후 100일 동안 한국이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주요 수입국 순위니까요. 석탄이라든지 오일, LNG, 크루드 오일, 파이프라인 가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수치인데 한국도 만만치 않게 러시아로부터 지금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원유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빠지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차트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에너지 관련은 7월 중순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사우디나 중동 쪽을 가서 어떻게 증산과 관련된 스토리를 좀 엮어낼지. 그리고 최근에 수요가 그래도 증산보다는 증산의 기대감보다는 수요가 조금 감소하면서 사실은 그게 수요가 파괴가 돼버리면 침체로 가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운 사이클을 잘 조절해서 유가를 끌어내리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요. 아무튼 공급 증가보다는 아마 수요 쪽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유가가 빠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섹터들은 곡물이라든지 이미 빠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통적인 베이징 메탈 쪽도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역시나 경기를 대변하는 구리 같은 경우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원재료 부분은 좀 빠지는 국면이 맞다는 점에서 그리고 최근에 렌탈 관련된 집이라든지 이런 주택지수도 빠지는 게 보이니까 에너지 쪽이 조금 남아있는 섹터인데요. 어떻게 전개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유 쪽에 조금 첨언을 드리면 이게 같은 기름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마다 다 성분이 좀 다르거든요. 저희가 기름을 쓴다는 게 그 안에 있는 탄화수소를 우리가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얻기 위한 건데 결과적으로 어느 나라 원유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탄화수소의 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들은 조금 더 탄화수소가 많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좀 적은 데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정유사들이 보통 보면 한 나라에서 원유를 다 조달을 못하기 때문에 각 정제 설비마다 세팅되어 있는 소위 블렌딩 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그 정유사 SK이노베이션이라고 예를 들면 그 정유사가 최대의 생산 효율을 낼 수 있는 블렌딩 비가 업체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얘들이 사우디 거 70%, 어디 거 20% 섞어가지고 본인 설비가 최적화될 수 있는 블렌딩비를 맞추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국가에서 아예 수입을 배제시켜버리면 이 국가에서 생산된 원유랑 똑같은 농도의 원유를 대체로 찾아줘야 이 설비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정유사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세팅값 때문에 이 원유 거래선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유 수출에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러시아가 계속 지금 뭔가 상대적으로 주도권을 좀 가져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굉장히 끈적이는 정도라든지 성분 같은 게 여러 개가 다를 수가 있는데 지역마다 굉장히 성분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게 내가 쓰던 게 예를 들어 80%는 이란에서 사오던 거고 한 20%가 러시아에서 사오던 건데 그걸 그때 8대 1로 섞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러시아로 내가 수입을 안 한다고 만약에 했을 때는 러시아와 동일한 수준의 원유가 어디서 들어와야 같이 이렇게 또 블렌딩되는 섞여 있는 건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들어오면 아예 팔도 잘 못 쓸 수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세팅 자체가 거기서 타르값이나 블렌딩이 바뀌게 되면 정제설비가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멈춰버리는 최악의 경우에는 멈춰버리는 일도 생길 수 있어서 그게 지금 보면 전 국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수입선 다변화가 좀 빨리 안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적었죠. 그래서 오늘 좀 빠진 이슈 중 가운데 일부에서는 미국 대법원이 환경청에 포괄적 탄소배출 규제를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 일부 오늘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돌기도 했습니다. 좋은 뉴스는 아니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신재생에너지 트렌드를 꺾을 만한 이슈는 또 근본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장중 코멘트가 나왔는데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탄소배출 규제보다는 오히려 각 주들이 성장동력으로 확대하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전력이 민영화되어 있어서 가격이 싼 재생에너지를 선택하는 시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이번 미국의 판결이 영향이 있었다면 유럽의 폭력이나 미국의 태양광 주식들이 지난 금요일 밤에 하락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주가는 올랐었죠. 오늘 국내 신재생에너지 주가 급락은 다소 단기적인 수급 이슈가 아닌가 라고 장중 코멘트를 냈는데요. 다만 최근에 금리가 글로벌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태양광 프로젝트 수익성은 걱정하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 지속적으로 태양광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직도 태양광 쪽에 돈이 많이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치솟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유럽은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가스 공급 관련된 딜레이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죠. 지금 러시아도 한 10일 정도 또 무슨 가스관 관련해가지고 정기 점검한다고 하는데 그게 10일 훨씬 넘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일부러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책이 별로 없는 거죠. 다른 대안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 때문에 유럽도 석탄과 관련된 화력발전소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지난주에 보면 자원 개발과 관련된 종합 상사들이 또 주가가 같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태양광이 어쨌든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결국은 중국도 최근에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관련된 지방 예산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태양광에 대한 예산을 확충했다 알려지고 있고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도 대표주의인 롱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웨이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주가가 견조하게 아직은 유지하고 있다.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업체 이름이 통웨이에요? 네. 그렇다고. 제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니 그 탕웨이가 이번에 헤어질 결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매력이 있답니다. 보셨습니까? 못 봤는데 저도. 빨리 봐야 되는데. 탕웨이랍니다. 탕웨이가 답이래요. 태양광 얘기하다 40만송 가는 겁니까? 통웨이가 갑자기 나왔네요. 통웨이 탕웨이.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 원재료 업체들이 현지의 중국 현지의 원재료 업체들이 유지 보수 때문에 지금 대규모 가동 중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등했는데 중국 내 업계 1, 2위 태양광 중환반도체와 용기 실리콘이 웨이퍼 가격을 6%로 큰 폭 인상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 쪽에 모듈 업체들이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현지의 분석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듈 업체의 가격 증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듈과 셀, 웨이퍼의 가동률과 가격이 순차적으로 하락 압박이 생길 수 있다는 현지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폴리실리콘 업체는 그래도 피해가 좀 덜 가고 있거나 또 주말 사이에도 보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중국도. 그런데 최근 태양광 업스트림이나 미드스트림 가격 인상은 결국 정부 투자도 약간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단기적으로 중국도 태양광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신고가 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경계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국내 어떤 태양광을 포함한 이런 쪽이 단기적인 차익신이 조금 나온 부분도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오늘 좀 떴습니까? 네. 아무래도 WHO에서 지금 긴급 회의를 한다 이런 얘기도 이야기 되니까 그런데요. 지금 현지의 미정치 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원숭이 두창 발생에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일 날 세계 31개국에서 확진 사례가 4,500건 이상 확인됐고 그 가운데 90% 이상이 유럽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유럽 감염 건수가 2주 새 3배로 급증한 이슈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일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확진자 사례가 한 명 있는데 이게 지금 기내 접촉자로 알려진 49명 중에 이상 사례는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원숭이 두창 잠복기가 최장 21일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격리 치료 중인 첫 감염 환자는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알려져서 크게 문제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관련주로서 이야기 된 것들이 대부분 원숭이 두창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원숭이 두창과 연계돼서 같이 지금 종목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0시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253명을 기록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찍은 3월 이후에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가 최근 다시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전 같은 요일 확진자 3,423명보다 3,000명 이상 늘어나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단계로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같은 요일 기준 지난 5월 23일 9,971명 이후에 국내가 6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관련된 자가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원숭이 두창 관련된 키트를 하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지금 원숭이 두창 진단 시약 개발 완료하고 유럽 등 원숭이 두창 확산 중인 국가에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들이 개발한 제품이 검사 후에 1시간 반 만에 두창 관련된 바이러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GC60자 홀딩스 같은 경우도 자회사인 분자 진단 업체인 진스랩을 통해서 70분 만에 원숭이 두창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나오고 있으니까 코로나19가 다시 조금 더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원숭이 두창하고 같이 연계돼서 이와 관련된 섹터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약간 사담이긴 한데 사실 원숭이 두창 이후에 소위 당장 실적이 터질 것 같지 않은 섹터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건 대부분 약세장 되거든요. 약세장 때 보통 정치 테마나 질병 테마나 무증 테마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자금들이 쏠리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시세가 꺾여줄 때가 시장이 좀 펀더멘탈을 바라보는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코로나 때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진단 키트 쪽에서 증설도 많고 대응들을 잘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한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진단 키트 캐파가 워낙 커져서 웬만하면 어떤 질병이 나와도 시약에 대한 키트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원활해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사실 그냥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기반 시설이 하나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리더라고요. 어떤 질병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등장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예를 들면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질병 관련돼서 이런 농담은 여러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원숭이 두창에는 된장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돼서요? 네, 어쨌든 그걸 지금 같이 범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끝났는데요. 아무튼 이게 코로나 때문에 워낙 힘들었던 시기가 2, 3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원숭이 두창은 크게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항공사 뭐 여행 이쪽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그럼 다시 조금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습니까? 안 좋았죠. 오늘 주가가 꽤 좋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또 초기에 여행을 많이 가고 예약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예약을 할 수는 있지만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면 이제 아무래도 거기도 수요가 한 번은 갈 수 있지만 이제 또 가기가 이제 수요가 약간 또 빠질 수가 있다고 봐요. 가격에 대한 저항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이제 예약했던 사람들이 많이 늘다가도 그게 이제 반짝 했다가도 약간 슬로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는 일단 완전한 터널 온도가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항공권은 진짜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가격이? 네, 저 주변에도 이번 여름방학 때 이제 해외여행 준비하시다가 다시 그냥 국내로 돌려댄다고. 너무 비싸서? 네, 네. 그래갖고 지금 제주도 쪽에 렌트카 이런 게 좀 떨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난리더라고요. 하와이 항공권 왕복이 1인당 350만 원. 하와이초, 그 정도. 하와이. 예전에는 한 100만 원 언도로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뭐 100만 원에서 한 번 120 정도면 이코노미 구했던 것 같은데 350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항공비만 거의 뭐 그러니까요. 1,400, 500 가까이니까. 그러니까 뭐 신혼여행이라 가는 분들은 가겠지만 편하게 가기에는 좀 수요가 이게 좀 그랬어요. 계속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6월에 128만 명인가? 하여튼 해외여행 떠나신 것 같다고는 하던데 일단 그래도 한 7월, 8월에 특별히 더 바이러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일단 많이 좀 눌렸던 수요는 그렇죠? 당분간은 좀 그래도 어쨌든 좀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그렇죠. 제 주변에도 지금 뭐 노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한 그래도 몇 달 정도는 조금 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포론인은 어디를 노리고 계십니까? 저요? 네. 저는 뭐 제주도도 지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주도도 항공권이 한 20몇 만 원 주말 끼고 뭐 이러면 그렇죠.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갈 때 아니다. 조금 더 수요 풀리면 그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또 방송도 일찍 워낙 많으시니까. 저도 한 식구들 한 두어 달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전까지는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아직 확정은 안 하셨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정했죠. 언제라고 그러셨죠? 내년 1월과 2월 두 달 동안. 그 말씀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미소가 떠나지 않으면 집에서 보시는 분은 조금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아니죠. 가족들의 큰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에. 네. 미소가 저절로. 숨길 수 없는 미소.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요. 지금도 좋아하고 계십니다. 공부가 너무 잘 될 것 같네요. 공부 잘 되겠죠. 열심히 해야죠. 축하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위로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해 주신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 윗 더 스타. 본선 2라운드. 총 7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선 2라운드 주제는 바로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과 탑픽을 선정하라. KB증권 신동준 상문이 모셨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한 4명의 참가자가 오늘 결정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재밨êt게 만드는 3명의 참가자 될 거 같다 2명의 참가자